여러분들 포하 오늘은 오랜만에 파트너를 끼고 최고 스테이지 86이상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 terra가 divi感을łych 압도로 윽선을 맞췄는게 되실 수 있는 만납니다 다행히 시작하네 지또인 애플 맞췄는 상대 루퍼 1불로 2불로 오클란, 여기 서진! 긍정지! 사인! 편의점은 상당히 움직이지 않지 말아주세요. 됐어 알려주지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강림 서서가 모든 악의 기운을 공인한다! 영웅을 낚아채주지 줄 수 없어요 공인할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음 강림 서서가 모든 악의 기운을 공인한다! 재료까지 해야지 고고래 강림 서서가 모든 악의 기운을 공인한다! 나만이 기댈지 ㅎㅎㅎㅎ 도망간다 랩땅 강림처사가 모든 악의 기운을 고민한다! 줄 수 없어요! 알려주지! 줄 수 없어요! 줄 수 없어요! 영혼을 낚아채주지!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됐어! 알려주지! 강림처사가 모든 악의 기운을 봉인한다! 줄 수 없어요! 영혼을 낚아채주지! 강림처사가 모든 악의 기운을 봉인한다! 줄 수 없어요! 줄 수 없어요! 강림처사는 저의 짓을 달아준다는 안되면 라고막는 거 아니죠? 말해자죠? 결국은 아이사이건 못하면. 기운을 닦아가고 싶다. 계속 본격적이 도달해둬다! 불평하는 거 아니죠? 여기에 적 costs 없죠. 기운을 빌려야죠! 이렇게 말한다고 더 먹자. 딱 더 미치고, 표시가 오고 싶어. 악림저사가 모든 악의 기운을 동의된다 굴대 저동 쇼핑 박림처사가 모든 악의 기운을 동의된다 피워타 아들 4. 5. 4. 5. 타임이 부를 때 적 retain 수 있어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어요 탱퇴하는 편이오 이걱도 그랬어요 착용할것같아요 입술에서 할 이 대통은 스킬님 덩어리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휴대신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횟수 한 두세 번만 있었으면은 깼을텐데 아쉽게도 86까지 그래도 왔네요 아쉽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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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도